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도트 픽셀 게임 13층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층이란 게임인데 각 층마다 이상현상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데 지금까지 하던 지하철이라든가 8번 출고라든가 그런 느낌처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게임이라 알고 있어요. 일단 어떤 게임인지는 직접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게임! 네, 8번 출고 라이크 아마도? 아 이렇게 잔업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혼자 남아가지고 야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상현상까지 드디어 일이 끝났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집에 갈 시간이야 매번 공포게임 막 이런 데서는 항상 이렇게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이구 저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솔직히 좀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바로 퇴근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죠? 어쨌든 13층은 기본층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아래층으로 이상이 없을 땐 아래 그리고 이상지구가 있으면 위로 이동을 하려면 왼쪽 오른쪽 달리기가 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은 E 또는 A 그리고 일시정지 P 아 P로 타임 웬 살충제? 살충제는 F 출구는 1층입니다. 그리고 참고 비밀 업적을 잠금 해제하면 복도에 새로운 장식이 나타나며 접근하면 빛을 반사합니다. 이는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비밀 업적? 새로운 장식? 오케이 비밀 업적 저게 더 재밌겠는데? 자 시작이 된 거 같아요. 고양이가 있고 일단 이게 기본층이 됐으니까 이걸 외워야 돼요 우리는 일단은 고양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것도 나중 가면 뭐 괴물로 바뀌거나 뭐 귀신으로 바뀌거나 그런 일이겠죠? 자 OO건물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직원에게 알립니다. 최근 일부 직원이 건물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여 모든 층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들을 발견하면 해당 층의 경비원에게 연락해주세요. 여자 화장실은 배수시설이 막혀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음 근데 정신질환자 저 사람이 과연 이상현상인가 일단 뭐 13층이 기본이 됐으니까 여기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건물에 벌레가 넘쳐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청소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건물에 벌레가 넘친데요? 허허 필요한 경우 화장실에서 살충제를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데 벌레가 보이면 화장실 살충제 그리고 최근 어린 소녀가 실종되고 있었고 소녀는 토끼 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그녀의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어요. 토끼 인형을 든 소녀 실종되었다. 오케이 부동산 회사의 공지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야간에 수리되며 사용이 중단됩니다. 억울한 게 너무 많네요. 엘베까지 안 돼. 계단 이용해주세요. 지난 한 달간 야간 근무 직원들이 몽환적인 상태에 빠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헷갈리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은 몸은 혁명의 자본이다. 라며 초과 근무를 독려하고 있지만 환각 증세를 경험하신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네요. 이게 바로 조소기업인가요? 허허 자 그래요. 자 디폴트 상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안 열리고요. 그리고 저 뒤편에 아무것도 없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대부분 다 방들이 안 열리는 게 기본인가봐요. 남자 화장실은 들어가지고 요게 이제 기본 상태 문들은 들어갈 수 없고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날 것 같은데 물소리가 똑똑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어 가만히 들어보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뭐 안 나거나 달라지거나 그러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 화장실 저 끝에요? 저게 살충제인가 혹시? 잠깐만요. 저게 뭘까요? 뭐 그냥 배관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CCTV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 달리기 속도와 요런 속도 여자 화장실은 어 안 들어와지면 됐죠? 그리고 시간 시간도 봐둬야겠죠? 12시 15분 화분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정신질환자를 만났을 때 신고를 받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경비원이 각 층마다 따로 있나봐요? 1층 로비 그런 것만도 아니고 각 층에 있나보고 이게 엘베죠? 어 엘베는 사용 금지 오케이 자 가보죠 대충 다 봤네요 끝에는 뭐 없죠? 어 그러게 저 신문에 저 사람 사진인가? 이상한 신문이네요? 음 자 가봅시다 12층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음 요런 거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안 봐도 되고 오케이 고양이 뭐 똑같죠? 자 가봅시다 안 열리고 아무것도 없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엘베 안 되고 남자 화장실 쭉 한번 가보고 안 열리고 소리는 그냥 평범하게 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자 화장실이 들어가져요 이러면은 이상현상이 있는거죠 위로 어? 조졌나? 조졌다 안 열린다 아 야 그냥 좀 구경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아이 그냥 무슨 이상현상인가 그냥 구경만 잠깐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조졌다 좋습니다 오케이 알았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귀여운 그 소녀일까요? 실종됐다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안 들어와지고 아 저런 도트에는 제가 안 놀라죠 뭐 3D 실사 그런 느낌도 아니고 저런 간단한 도트 저런거에는 놀랄 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뭐든 간에 공포감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상현상이 없었죠? 아무것도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어? 자 이상현상이 바로 있는데 문제는 모돌 좋습니다 살충제를 챙겨서 저걸 처리하라 인건 알았는데 아니 그냥 잠깐 좀 볼라는데 자꾸 죽이네 어 아니 잠깐 볼라는데 구경만 잠깐 할라는데 자꾸 죽이네 오케이 알았스 근데 이런 유게임은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 한번 당해보는 게 어 그게 이런 게임의 재미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을쩔 수 없긴 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다 그냥 바로 깨버리면은 어 근데 잠깐만요 뭔 소리가 좀 다른 느낌인데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자 11층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엘베 안되고 남자 화장실 이런 화장실도 이렇게 끝까지 와서 열리는지 아니면 왔을 때 뭔가 발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가서 봐봐야겠지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려갈게요 어 10층 2개 층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 창문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어 고양이가 달랐나요 똑같죠 고양이 한번 만져보자 똑같고 창문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 같아요 그래요 원래 저랬구나 원래 저렇게 아까 그 화장실에서 놨던 그 이상한 귀신이 양옆에서 어 됐어 이건 위죠 위 아 오케이 요런건 이제 위로 이 양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까꿍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케이 9층 아 너무 쉬운데요 안 열리고 고양이 있고 보니까 어 게임 자체는 간단하네요 그냥 그 한번 죽어보는 거 이상현상 찾는 거 그런 것만 아니면은 아마 금방 깰 것 같습니다 여자 화장실 어 근데 소리가 좀 뭔가 소리가 다른 느낌인데 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자 뭐가 달랐죠 어 뭐가 뭐가 달랐던거지 방금 어 전등 같은게 하나 없었나 전등 환기구 뭐 스위치 화장실 위에 환기구가 없었다고 아하 오케이 알았어 자 제대로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고양이 왜요 아 체크하자고 아니 저는 그냥 있기만 하면은 오케이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가는건데 까먹는게 아니고 아마 이 고양이가 바뀐다면은 체크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뭐 괴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자고 있다던가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꼼꼼한게 좋긴하지 자 아무것도 없는거 같거든요 이거는 내려가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창문이 원래 없었어요 그죠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딱히 뭔가 죽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일단 생겼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기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로 오케이 11층 고양이 문 창문 문 문 엘베 화장실 여자 화장실 시계 어 아니구나 어 경비원이 좀 다른줄 자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전등 환풍구 문 다 그냥 아무이상 없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이게 도트라서 겁나 쉬울거 같았는데 의외로 뭐가 자꾸 이렇게 다르네 방금꺼 뭐가 달라지 공지 그런가 공지도 봐야될라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공지도 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다를수도 있긴 한데 진짜 저건가 아까 뭐가 달랐을까 알겠습니다 이제는 공지도 볼게요 자 12시 15분 아저씨 창문 환풍구 전등 엘베 오케이 이거 없죠 다음 오케이 정답 고양이 공지 문제없고 1번 2번 3번 엘베 환풍구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2시 15분 문 자 저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려갈게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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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 고양이 공지 1번 창문 2번 3번 어? 자 뭔가 그 아 오케이 전등이다 여기 위에 전등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이 화장실 문쪽이 이렇게 어둡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건 제 생각엔 위입니다 어 맞아요 전등이 있었어요 하나 없어 이거는 위로 올라와서 9층 아 간단 깼다 아 이제 다 끝났다 자 공지 문제 없고 오케이 1번 창문 2번 3번 엘베 환풍구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전등 12시 15분 4번 창문 어 저쪽에 창문 이거 위 역시 2D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2D 도트 이런 거는 너무 볼게 뻔해서 어 이거 아까 죽었었죠 자 남자 화장실에 가서 살충제를 챙겨오겠습니다 어 저기 있네 아 벌레야 있을 때만 있구나 챙겨서 F로 뿌린냈지 오케이 끝났네 에 어 아 이거 이상현상 몇개 못볼거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아쉽다 아이고 저런 7층 고양이 게시판 문제없음 1번 창문 2번 3번 엘베 어어어어 어어어어 아니 아니 내 머리 뭐야 이건 도망쳐야 되는건가 아니 그래도 나름 첫번째건 반응하고 바로 턴 했는데 뒤에서도 나오시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나 계속 피해야되나봐요 그러니까 방향을 턴하면은 계속해서 오른쪽에 나오고 왼쪽으로 좀 더 가고 그러는거 같은데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제 오프닝때 나왔던 그 귀신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억울한게 아까 말했다시피 야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그래도 억울한데 이거 좀 바꿔야합니다 반대가 되야되요 갑자기 딱 눈을 떠보니까 나는 어 이거 죽어볼게요 아니 근데 죽진 않는거 같아요 이건 죽이는건 아닌거 같고 그냥 바로 보이는 그런거 같으니까 그냥 가죠 어쨌든간에 딱 눈을 떠보니까 나는 집에 가있고 퇴근했던 그 직원들이 다 회사에 와있는 그런식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이거 억울해서 야근하겠나 너무 억울합니다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요 예 자 위로 위로 가겠습니다 저게 위치가 초기화되네 10층 네 아 공포요? 아 무서운건 아니고 그냥 그냥 놀란척 해봤어요 1번 창문 2번 3번 갑자기 숫자가 뭐 4번이 되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왜 똑같은게 또 걸렸지? 자 같은게 걸리기도 하네요 한 사이클당 이제 다 다른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완전 랜덤인가봐요? 9층 아 아까 못잡은게 불에서 그럴 수 있지 1번 창문 2번 3번 엘베 화장실 오케이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네요 예 요번에 깨겠습니다 8층 게시판은 아직까진 딱히 뭐가 없어요 1번 2번 3번 엘베 남자 여자 12, 15분 잠깐만요 원래 시계소리가 이렇게 컸었나? 음 자 지금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럴때가 제일 위험한건데 어 어 맞네요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고양이 없고 1번 창문 2번 3번 엘베 화장실 여자 화장실 12시 15분 4번 아저씨 자 요번에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때가 가장 위험한 때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고 음 없는거 같아요 예 6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6층으로 가겠습니다 쉽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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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는 어쩔수 없어 고양이 똑같고 똑같고 1번 2번 3번 엘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어 뭔가 이상한데 3번 연속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3연속으로 없는건 조금 이상한데요 수유 아저씨가 다리가 없다고 원래 없지 않았어요 어 지금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게 원래 저랬나 아니면은 달라진건가 모르겠네 어 달라진거 같긴해요 이런 디테일을 못챙겼을거 같진 않으니까 없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아하 오케이 위로 가겠습니다 다리가 근데 저건 티 잘 안난다 저거 어렵네요 이건 혼술 받아서 이렇게 맞춘거지 티가 잘 안나네 고양이 게시판 1번 2번 3번 엘베 환풍구 남자 잠깐만 남자 화장실도 그러면은 밑에 다리가 보일수도 있어 한번 봐야겠네 꼼꼼히 한번 보고 여자 12시 화분 4시 아 그러네 진짜 다리 있었네 조금 티가 안나네 이건 어 근데 지금 출구가 올라가는 길이예요 그래서 반대 자 반대 아쉽다 어 요번에 깨겠네요 금방 끝나겠네 근데 자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이 되는건가 어 자 처음에 설명이 반대로 돌아가라인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길로 가라 인지 그러니까 설명이 기억이 안나는데 어 올라가라였던거 같아요 제 생각엔 돌아가라가 아니고 올라가라 그런 설명이었던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 오른쪽으로 가볼까 하는데 어 모르겠는데요 헷갈리는데 아마도 올라가라였던걸로 기억나는데 아 오케이 올라가라가 맞았구요 거미 귀신이 막 중복해서 걸릴 수는 없겠죠 거미가 나왔는데 화장실에 따라오는 귀신이 있고 막 그럴 리는 없겠지 역시 어 간단하다 도트의 한계 음 이런 게임은 역시 3D가 맞다 저런 간단 고양이 게시판 1번 2번 3번 뭔가 그 큰게 없네요 어 아 여기까지 와서 죽어봐야되나 자 저런거는 궁금하니까 죽어봐야되는데 근데 지금 좀 많이 왔는데 죽기 아까운데 음 어 어 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대로 거의 다 왔으니까 깬 다음에 어 그 다음 봅시다 3층 이제 2층이죠 아 거의 끝났어요 고양이 게시판 문제없고 1번 2번 3번 엘베 버튼 환풍구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1215분 아저씨 신문 다리 창문 자 이거는 저는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케이 아래가 맞아요 이거는 저는 아래 아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끝났네요 자 1층도 이상현상이 있겠죠 아마 혹시 모르니까 꼼꼼히 하겠습니다 1층에 왔는데 없고 안되고 1215분 어 근데 1층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 궁금하다 지하 어 지하 궁금하네 어 어 아 궁금해 나가야 엔딩일텐데 어 근데 지하가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 못 참겠다 저는 지하로 내려갈게요 아 근데 왠지 이상이 없으면 내려가라 했으니까 지하가 정답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상현상인 거야 마지막 뒤통수 이게 이상현상이라서 아 근데 이상현상이면 왼쪽인데 그러니까 더 헷갈리네 그렇게 따지면은 더 헷갈리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최종관문이라서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사실 자 나가볼게요 예 나가보겠습니다 아 이상현상은 아니었네요 예 출구가 맞네요 아 요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이 났는데 이게 아무래도 로그라이크다 보니까 랜덤하게 뭐 큰 게 안 뜨거나 그러면 좀 심심하니까 그래서 살짝 아쉽네요 거기다 문제가 이상현상이 몇 개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같은 게 한 사이클에 겹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아쉽네요 원래 한 번 돌 때 새로운 것들 위주로 떠야 그래 재밌는데 자 그리고 무슨 뭐 히든 그런 게 있댔거든요 그래서 못 본 것들 보면서 히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소녀 막 그런 거 실종된 소녀 그런 내용도 있었고 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1층 그 지하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자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캠할게요 스캠을 좀 하면서 후딱 보죠 아까 그 머리통 어? 이거 그 그래요 예 그렇구나 여자 화장실 12시 15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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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그냥? 그래요 예 자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 이트하니까 이제야 좀 새로운 것들이 몇 개 보이네요 아까는 너무 큰 게 안 떴어요 이런 게임들은 이렇게 좀 큰 게 떠줘야 그래야 재밌는데 아까는 너무 큰 게 안 떴고 자 여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큼지막한 게 너무 안 떴어 와 이건 좀 큰데요 자 이거는 살충제를 줍다가 잡힐 것 같은 그러니까 함정 같은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새로운 걸 구해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저걸 집어야 될 수도 있고 화장실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화장실 일 것 같은데 저걸 집는 게 맞을까 일단 가볼게요 저는 2 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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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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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나는 나는 죽었다 아악 좋습니다 기래요 예 처트 때가 처트 클리어 때가 저런 게 거의 안 떴네 어? 제 수가 좋았네요 약간 보기 쉬운 거 간단한 거 그런 것만 떴고 어? 처트 때 별 거 안 떴네 아 이거 모른다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냐 이거 이거 어? 아 일 아닌가 봐 이거 뭐 찾아 맞추는 건가? 아마 4번 아닐까? 제 생각엔 4번 갔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아! 초기화 어 이럴 땐 튀어 3번 아 역시 4번 맞아 4번까지 아까 말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을 때 피하는 식으로 요렇게 해서 가야 돼 근데? 저기요? 저기요 4번이 어 저기 있다 아! 미친 초기화를 안 해야겠지 끝까지? 으! 어 어 어 좋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저것도 파웰법을 익혔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자 7층 이 정도면 이제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엘베 남자 여자 12시 15분 4번 아저씨 환풍구 전등 창문 오케이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아래 음 6층 다 왔죠? 역시나 고양이랑 네모는 그냥 딱 겉으로 보이는 특이점이 없으면은 제끼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1,2,3은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리고 이 거대 창문 이런 거가 하나도 안 떴어가지고 지금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싶은데 잘 안 뜨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니 미친 잡히겠는데? 아니 얘 왜 이렇게 빠른데요 아니 열심히 달리는데 왜 이렇게 빠른데요 아 어이없네 10층 고양이 여전하고 게시판 한번 보기나 하고 1번 창문 2번 3번 엘베 어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근데 이거 내용물은 여자 화장실로 들어온 거랑 그냥 같은 것 같은데 음 그냥 여자 화장실 때 그 이상이랑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번 위층이니까 그냥 한번 봐볼게요 이거 아까 봤던 그거 같아요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두둥 하는 거 역시 같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정신질환자라는 거야? 아니면 따로 있는데 내가 못 본 거야? 자 안내 문구를 보면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신고하라는데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중단됐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신질환자 관련을 제가 못 봤거든요?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한 사이클당 이상현상이 안 겹치면은 좀 볼 수 있는데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못 보는 게 많아요 엘베 남자 여자 12, 15분 준비 오케이 어 1층 벌써 다 왔네요? 요건 처음 보는 건데 1층 출구에 왔네요 이거는 걸려볼게요 예 위쪽이니까 걸려보겠습니다 탈출! 이런 거 느낌 있네 어 나쁘지 않아 보람 있었어요 저런 거 나쁘지 않은 연출인 것 같아요 오케이 만족 요런 느낌으로 아까 그 어이구야 아 그래 복수해보자 자 제대로 일단은 돌진을 못하게끔 살짝만 빠지면서 내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자 몇 대나 때려야 되는 거야 이거? 다섯 대 여섯 대 오케이 여섯 방 근데 이거는 안 풀어줘? 이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써요? 어 이 뒤에 뭘 해야 되는 걸까? 더 가볼게요 아직 뭐가 안 풀렸는데 경비원이 해주나? 아 오른쪽에 저렇게 아하 아하 오케이 요런 느낌 보고 1번 장문 어? 이거 그 소녀 아니야? 근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왠지 어 고층이니까 그냥 가볼게요 아니야 잠깐만 제 생각에는 소녀를 만나는 게 아니고 소녀가 인형을 들고 있댔는데 인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형을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찾아서 주는 게 아닐까 근데 안 들고 갔으면 죽였을 것 같은데 어 죽는 걸 한번 봤어야 됐지 않았나 싶네 업적이 풀렸다 편히 쉬렴 자 이러면 복도에 뭔가 현상이 생긴댔는데 뭐가 생기는 걸까요? 다음부터 일나라? 그리고 소녀 같은 경우는 이상현상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버그인가? 어 이거 또 가질래? 음 음 그 그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어 그래요 자 좋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니까 소녀가 원래 사라졌어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남아있는 뭐 버그 같은 게 있나봐요 아무튼 소녀한테 죽는 것도 어 겸사겸사 봐봤네요 그럼 업적도 하고 찾아주는 것도 봤고 죽는 것도 봤고 여기 반대 오케이 볼 건 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보지 않았을까 근데 정신질환자가 따로 있댔지 어 그게 문제네 지금 제가 정신질환자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처음 보는 거 봤다 드디어 근데 이것도 한번 싸워봐야죠 음 자 어 빠르다 어 도망 못 친다 이거 오케이 별거는 아닌 거 같네요 예 아까 그 여자 귀신처럼 뭐 목을 똑 하고 뗀다든가 어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페이드 아웃 되네요 요거는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은 이제 사라지는 건 맞는데 문구가 달라진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엘베가 작동이 되거든요 이것도 죽어볼게요 타볼게요 재시작의 달인 이건 아마 엘베 업적이 아니고 재시작을 일정 이상 많이 해서 어 그래서 열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엘베 죽음도 한번 봐 보았습니다 새로운 게 자꾸 생기네 어 다 봤나 싶었는데 아 이거 반응이 조금 느렸는데 자 반응이 살짝 느렸거든요 이거 오케이 아하이 참 징그러운 놈 2번 3번 엘베 뭐 어떡한 어 저기요 뭐 어쩌라고 뭐 뭐요 뭐요 자 이때 왼쪽으로 가서 저 이 녀석한테 죽었거든요 어 점점 깜빡이긴 한다 와 타이밍 일정하지가 않은데 됐다 아 아 아 오케이 어 좋습니다 자 자 6층 어 드디어 이제 저 여자 파일법도 익혔네요 예 자 7층 고양이 게시판 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가야 될까 그냥 바로 음 이상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면 되는 걸까 자 돌아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빠져나갈 수 없다는데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뭔가를 해결해줘야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상현상을 보기 위함이니까 저는 앞으로 가볼게요 근데 저거 말고는 없네 뭐야 그냥 저게 단가 자 그래도 드디어 게시판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예 드디어 봤고요 올라와 볼게요 음 간단하네 자 이제 남은 거 고양이 정신이상자 다리 총 3개 근데 그거 말고도 어이구야 이제 또 가봐야죠 예 가볼게요 근데 별 이벤트는 없는 거 같네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예 미역줄기가 저기다 누가 미역을 바리고 있어요 회사에 민폐쟁이가 좀 있네 약간 회사에서 그 쓰레기 버리거나 집안 쓰레기 갖고 와서 뭐 그런 느낌의 그런 분이 있나 봅니다 어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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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을 아까 저는 놓쳤었는데 제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까 한번 있었었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안 나와 건너뛰기 성과 아 여기 도전 과자가 이렇게 차는구나 음 이거 설마 다 차는 걸까요 아마 그렇겠죠 그렇다면 꽤 많은 거 같은데 근데 당하거나 안 당하거나 뭐 그런 게 따로 일 테니까 음 애매하긴 하네 그러니까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긴 해서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좀 많은데 아니 그렇게 못 봤다고? 한 두세 개만 더 봐볼게요 음 좀 많은데요?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 자 돌아보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이거는 돌아볼게요 그냥 얘네 다른 애 불러주지 또 똑같은 애잖아 오케이 그래도 새로운 걸 또 하나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별거는 아니었어요 저 친구는 많이 보던 친구라서 별로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와 와서 떼주거나 그러길 바랬는데 매번 보던 녀석이었어요 이벤트는 좀 특이한 거긴 했네요 근데 진짜 1번부터 3번까지 방은 아무것도 안 걸리나 나보다 또 너니? 또 너니? 어떻게 보면 이제 화면할수록 화면할수록 어? 저거 보고싶다 아 이거 보고싶게끔 만드네 뒤를 아니 미치네 뒤를 안 봐도 죽이네 오케이 이거는 파워해 보고싶긴 하다 이건 쭉 라인을 한번 다 보고싶긴 하네요 멈췄어야 되네 어차피 뒤를 못보니까 쭉 달린건데 어 저거는 마지막까지 한번 이 길을 쭉 한번 봐보고 싶긴 하네요 저거는 잠깐 멈춰야되는거 잠깐 멈추고 기다리다가 가는 뭐 그런건데 오! 처음 보는거다 자 고양이? 아 고양이가 다른가 싶었는데 아니었으 자 이거는 바로 돌아가야겠죠? 돌아가야겠는데 못참죠 근데 그냥 불만 꺼진거네 그냥 불만 꺼진거였습니다 에잉 뭐야 별거 없네 딱 지나갈때 저 화면에 두둥하고 뭐가 나오면은 그럼 좀 그럴싸할텐데 이건 다음입니다 다리도 있고 아이씨 미친 어 새로운거 하나 봤다 자 새로운걸 하나를 또 봤어요 1번 깜짝이야 엘베 뭐야 1층이었어요? 여기 몇층이야? 아 2층 맞죠? 아니죠 이거는 돌아가면 되겠네요 돌아갑시다 거의 다왔었어가지고 다 온줄 알았네 근데 이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죽는거잖아 아이야 깨는거잖아 어 자 이러면 차라리 그냥 아까 그 문으로 나갈걸 그랬어요 그냥 오랜만에 떨어지는거 그거 한번 볼까도 싶었는데 자 찼나요? 찼네? 어 진짜로 그냥 보기만해도 차네 야 그럼 많이 빈다는건데 꽤 아니 근데 이렇게나 못볼수가 있어요? 이게 많이 돼? 일단 보니까 보기만해도 새로운게 차는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못볼수가 있나? 내가 운이 그렇게 없나? 역시나 제 생각에는 좀 음모론적으로 풀탐 횟수 그런거에 의해서 해금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렇게 많이 안뜨고 자꾸 겹치고 그러는게 말이 안돼요 이상해 땡큐 감사합니다 망후원 어? 못본거 처음으로 왔다 고양이가 창문 깨고 나갔어 어 드디어 드디어 하나 더 추가했다 아 마참네 1층 다왔어요 아 끝났어 아 진짜 허무하다 누가 나오질 않아 자 또 엔딩이거든요 어호 자 길해요 아쉽게도 성과가 많이 빕니다 한 한 55퍼? 60퍼? 그렇게 찾고 40퍼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쉽게도 너무 안나오네요 지금 4번 클리어랬고 그리고 클리어도 매번 클리어를 목표로 한거는 아니고 매번 죽기도 하고 뭐 대충하기도 하고 해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어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비거든요 지금 어 이거 이름도 볼 수 있구나 어 더티 인사이드 이런것들을 볼 수 있네 전원 부족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비어요 그래서 살짝 아쉽습니다 음 자 오케이 일단 요까지 하도록 하죠 어 이상현상을 찾는 게임 13층 이란 게임이었는데 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었습니다 도트기도 하고 간단하고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 나중에 뭐 시간 날 때 잠깐씩 해본다던가 뭐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거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 읍니다 1부 13층 끝 20lig 10 28 22 23 22 24 27